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이 지구 역사의 가장 마지막 장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역사는 2030년 4월 18일에 완전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2030년 4월 18일날 이 지구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전능자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2030년 4월 18일날 이 지구의 역사를 완전히 끝내버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12장 12절 그리고 2023년 4월 1일부터 1260일동안 이 지구상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대기근이 있게 될 것입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 1260일동안 이 지구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대기근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식량난으로 허덕이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다가오는 위기의 때에 여러분 각자가 살아남기 원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강구하는 가운데 미리 미리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 9월 21일 단 하루 동안에 25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9월 21일 단 하루 동안에 전세계 인구의 3분의 1, 25억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 분들이라면 개시록 9장 15절, 개시록 11장 6절, 다니엘서 12장 12절의 말씀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 30년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 인자가 땅 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리라 이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나오는 1335일의 비밀을 풀 수 있는 핵심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 내가 땅 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리라 이 약속은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나오는 1335일의 비밀을 열 수 있는 황금 열쇠입니다. 기독교인 모든 분들은 이 진리를 연구하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전능자께서는 이 세상에 여러가지 종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3년 4월 1일부터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예언의 말씀을 게시록 11장 6절에 주신 것입니다.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예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예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전능자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2030년 4월 18일날 이 지구의 역사를 완전히 끝내버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종파에 속해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전능자께서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악하고 게으르고 거짓된 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멸망시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난 세월 동안에 혹 악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자비를 받기 원한다면 오늘부터 하늘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이 지구의 역사는 이제 12년 안에 모두 끝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전능자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과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전능자의 자비와 극률하심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행시를 고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모든 생애의 악한 것들을 회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있는 전능자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2030년 4월 18일날 완전히 끝내버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어떠한 생애를 살아왔든지 그 과거의 모든 생애를 이제는 완전히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전능자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십니다. 전능자를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참되고 진실된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이 지구의 역사는 2030년 4월 18일에 완전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